자, 공부하자. 선생님! 어, 뭐야? 아, 형균이 있죠. 관장으로서 수고했어. 전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학교 전체를 속인 나쁜 놈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백일정 체육상은 제가 아니라 박재성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뭐라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왜 안 써? 귀찮아. 하기 싫어졌어. 엄마, 그래도 내 얘기는 내야지. 싫어. 안 할래. 저는 태성이가 쓴 짓을 벗겼었습니다. 수상이 결정됐을 때 태성이는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얄박한 생각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이번 일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실이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진실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도 선생님 전 이번 일에 대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회상 반장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속이며 진실을 감출했던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해 보자. 그리고 반장 퇴임 문제는 반 친구들이 뽑은 거니까 반 친구들이 알아서 두자. 또 다른 의견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저도 우리 반 일원으로 한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용균은 조용균은 남의 창작을 벗긴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정신적 절도행위입니다. 그리고 몇 번씩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처음의 절도행위보다 더 무거워진 죄 바로 진실의 은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용균을 용서하지 못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기 쉽습니다. 실종되는 거죠. 진실을 밝히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용균을 용서해야 할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싸운 모든 것들을 버려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 조용균이에요. 저 박노시아는 당당히 우리만 반장으로 재추천합니다. 그것은 깊이 반성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다는 또 하나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조용균을 재추천합니다. 저는 반장을 다시 재추천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용균을 재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는 편성으로 조용균을 반장으로 재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찬성합니다. 괜찮다고 애써 웃어지며 웃어지면 눈물 감추지 마요 아파하는 네 맘 느껴져요 사랑해요 그 아픔도 모두가 내게 주어요